야, 고기 좋은 거, 좋은 거 같아. 버터 갖다 줄까? 버터 필요 없지. 아니면 손에다가 뿌려서 이렇게. 대명 씨,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죠? 저 한 2년 6개월 정도 됐어요. 나는 이렇게 꿋꿋한 대명 씨 너무 좋아. 네. 감사합니다. 일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아, 좋다. 자, 버터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네. 오케이. 유명 씨. 네. 일 열심히 했으니까 처음으로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랑 지기면 6개월 만에. 맛있다. 진짜 맛있다. 됐어. 됐어, 이거. 1차. 1차 놀러 오세요. 네. 하나씩 놔주면 먹을까? 응, 놔줄까. 우리, 게스트! 도련님! 아니, 형. 드셔. 뜨거울 거 같아. 아니, 형. 소금장 이렇게 찍어 먹어. 아니야, 여기다 넣을게. 형. 맛있다, 형. 와. 잘 먹겠습니다. 유기도. 감사합니다. 네, 형. 와, 여기. 와, 이거. 이거 가면 돼, 안돼, 안돼. 이거 가면 돼, 안돼. 이거 가면 돼, 안돼. 이거 가면 돼, 안 돼. 이거 가면 돼. 이거 맛있다. 그냥 가면 돼. 여기, 양념이. 아, 물로 옮길 거지. 옮길 수 있겠다. 음. 지금까지 빼고. 우와, 그냥 이렇게 끓이냐고. 형, 형, 이 접시. 아, 근데 왜 이렇게 좋아, 품질이? 가누했어. 한우인지 모르고 사면 돼. 아, 소고기네. 개명 씨, 오늘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재료가 너무 많은데? 그 쌀문 넣어가지고 그 야채 좀 넣어가지고 그래서 라면 싹 해가지고 하고 나이스. 와, 예술이 다 생겼어. 야, 무슨 가게 온 거 같아. 삼겹살 집 온 거 같아. 오케이, 1차 끝. 오케이, 1차 끝이고요. 자, 2차 움직일게요. 이동 갈게요. 그렇다. 김치전골 맛집 예약 됐어요? 네. 야, 이거는 진짜 그냥 싸인. 자, 2차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셨어요. 아유, 늦게 오셨어요. 아니, 예약을 했는데 1차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 그래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봅시다. 옆집이에요, 옆집. 뭐야? 태명 씨. 여기 있어도 이래요? 아니, 명절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얼른 먹자. 네, 고기 먼저 드시면 됩니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유, 쌈장에 싸서 이제 고기도 고기 먼저 드시고요. 안에 거 드시면 됩니다. 이야, 진짜 맛있겠다. 사장님, 많이 드세요? 아유, 대명 씨. 많이 먹어요. 아유. 와. 진짜 맛있다. 괜찮아? 괜찮아, 아직? 응, 진짜 맛있어. 그냥 소금만 찍고 먹어봐, 그냥.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음. 우리 3차는 된장찌개집이죠? 네, 3차는 된장찌개 맛집인데요. 예약하기 되게 힘들어요. 아, 그래서. 그 가게가 9시에 문 닫는데. 아, 9시. 아니, 아니, 9시 50분. 8시 50분. 라스트 오더가 8시 50분이죠. 근데 오더 해놨어요, 이미. 아. 경호아. 어. 밥도 더 넣으려고? 괜찮을 것 같아? 응. 사장님, 이제 3차로 이동을 좀 하실게요. 몇 시예요? 정확하게 몇 시예요? 40분입니다. 아, 저 3차 가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3차는 된장찌개 맛집이거든요. 네네네. 자, 그릇 하나씩 꺼서 드릴게요. 야. 그냥 한국 자식만 딱 떠가지고. 한국 자식만 딱. 네, 오케이. 건더기 맛 있어요. 된장찌개 맛집이고요. 어떠세요? 아우,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아잉. 야, 근데 이거 너무 완벽한 코스다. 1, 2, 3, 4 이렇게 옮기다. 먹어보겠습니다. 에이 국물 맛있다. 좀 싱거워요. 네. 왜냐면 세면 안 돼요. 이게 신겁다고요? 마무리는 좀 개운해야 되니까요. 괜찮아. 너무 좋아. 어떻게 돼? 응. 아, 맛있다. 개운하지? 꽃게 국물 맛이 난다. 어, 진짜 꽃게 국물 맛이 난다. 진짜 김치 있어. 와, 형 이거 진짜 개운해. 이거 미더나 끓인 거야? 와. 아니, 같이. 완전 속풀을요. 와. 이렇게. 와, 근데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너무. 너무 웃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니, 형. 모든 게 오늘을 위한 비피처였네. 파고도 세게. 첫날 와서 모자도 사고. 진짜.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 지금. 그것도 막. 40분 안에 벌어진 일이야. 아, 자자 갈게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맥주 한 잔 한 잔, 맥주 한 잔만 더 하자. 어디 가서? 아, 그 저기, 먹대집 한 잔. 아, 들어가. 그만 먹어. 먹대집 한 잔만 더 하고 가자. 왜, 왜, 왜. 나 전화 좀 해보고, 전화 좀 해. 아니, 뭐 TV에서 재밌는 거 해? 아니, 형. 형, 먹대집에서 그 드라마. 야, 호프 한 잔만 더 하자. TV에서 뭐 하는데? 슬기로는 의사생활 시즌2. 그거 막방 한대. 막방 한대. 오늘? 나 드라마 좀 보고 갈게. 여기 애들하고. 오케이. 한 잔만 더 하고 가자. 알았어, 들어갈게. 먹대, 맥주 한 잔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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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 보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야, 여기가. 여기 4자.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샷떡 내리겠습니다. 아유, 여기. 진짜 틀어버렸다. 사장님, 먹대집 두 마리만 주세요. 먹대집 두 마리만 주세요. 두 마리 어때요? 네, 두 마리만 주세요. 아, 안 켜진 거 같은데? 굿. 굿굿. 소리 너무 좋다. 어. 고기 많이 남았어? 삼겹살은 이게 두 덩어리가 끝. 그리고 목살 두 덩이. 은진이 삼겹살 담을 접시 하나만. 은진아, 고기 좀 먹어. 이리 와. 어, 네. 너무 맛있어. 나도 먹어볼래. 응. 야. 그랬어. 그 위에 잠바만 갈아 했더니. 음. 맛있어. 진짜 정경우라고 하네. 음. 정수리라 그랬더니. 은진이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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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제 드디어. 어, 채용 막걸리로. 채용 막걸리로. 아, 먹으면 먹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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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니, 아니. 은진아야. 은진아야, 나 나와봐. 벌칙인 줄 알았어요. 맞아. 연사. 벌칙, 벌칙인 줄 알았어. 야, 이거 우리. 우리 벌칙인 줄 알았어. 얘가 한 번씩 벌칙 수행하는 거지. 어, 벌칙인 줄 알았어. 어. 은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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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다. 오줌 싼 거 같아. 아닌데 또, 약간 디자인 같기도 하고. 오빠 싸라? 1인당 하나씩 1주기야. 그래서 고기랑 모이스트로 해가지고 먹는 거야. 모이스트로. 습기 있게. 습기 있게. 습기 있게. 간은 개인 스타일로. 와, 대박. 아, 형 진짜 미쳤어. 진짜? 와, 그렇게 하긴 했다. 전쟁이네, 전쟁. 그래서 하긴 했네. 전쟁 같은 식사. 맛있겠다. 와, 고기 냄새 미쳤네. 이건 약이지. 이건 약이지.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이거. 잘 먹겠습니다. 성공적인.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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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해. 아, 형 진짜 미쳤어. 와, 대박. 닭가슴살 봐. 우리 은진이 자. 와, 이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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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부터 받아. 아, 니에 깐 중인데 다 넣어. 오. 너무 쫄깃하다. 고마워. 너무 쫄깃하다. 너무너무. 보람이 있네. 잘 끓말해. 어디 있어? 야. 원래 그 지역에 가면. 빨간. 여기. 제일 붉어. 가슴살이 진짜 제일 부드러워. 아, 그래? 아, 원래 캠핑을 가지고. 음. 이거 진짜 좋아. 자. 나는 각자 알아서. 와, 씨. 깔끔하게 닭 손질한 보람이 있네. 깔끔하네. 대박이야? 야. 야. 세균, 나 이거 장난 아니다. 응. 깔끔하네. 아, 마늘도 맛있다. 아, 저거 한 번. 아, 맛. 아, 진짜 맛있다.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진짜. 야, 와. 이거 약이잖아, 약. 보약인데. 보약이지, 이거는. 진짜.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너무 신기하다. 우와. 보약인데. 조정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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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석아. 고기도 너무 잘 부었다. 응, 고기는. 목살다, 여기 처음 먹었는데 목살 맛있네. 고기는 조정석이지. 고기는 조정석이지. 맛있네? 나도 고기 먹어봐야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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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밥 먹자. 밥 먹자. 야, 눈물 날 것 같아. 우와. 맛있다. 너무 맛있고, 막. 원기 회복에 막. 야, 이 비 속에 백숙은 진짜. 대박이지. 아, 그냥 뭐. 진짜. 끝이다, 끝.